뭐 이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성벽 치면서요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시간을 준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연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보셔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색소폰 연주가 준비가 되도록 할텐데 우리 김영희 선생께서 직접 연주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요 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석에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를 오늘의 초대 가수로 모시고자 하오니 색소폰 연주가 진행되면 객석에서는 함께 손바닥 장담 보내시면서 큰소리로 노래는 객석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색소폰 연주 여러분 큰 박수로 차게 되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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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